걸렸는데 수산물 그리고 밀가루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요. 장보실 때 보면 대구나 명태 이런 거 보면 다 러시아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네요. 다 러시아산이네요. 명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 96%고요. 거의 100% 다 달하는 게 대게도 있고 대구도 있고 명난도 있고 북어도 있어요. 이게 다 거의 90%에서 100% 가까이 되는데 냉동 명태 가격을 봤더니 소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8.3%가 올랐고 도매가도 12% 높아져서요. 연어도 또 보니까 도매업에서 파는 거 봤더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사흘 만에 킬로당 5,500원이나 오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열흘 만에 25%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밀가루 부분은 설명을 드렸지만 밀 생산량이 3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0% 차지를 하면서 흑해 지역 전쟁터가 되고 그다음에 수출 항구도 지금 막힌 상황이니까 지금 계속 밀가루 가격이나 아니면 수산물 가격이나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비상이 걸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엔겔 개수가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엔겔 개수가 한마디로 전체 생활비 지출 중에서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와 차지하는 비중인데 물가 오르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왜 그런 건가요? 현대경제연구원이 가게에서.